한 사람의 인생에서 투자를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릴수록 좋죠. 그거야. 저도 20대 때는 정말 왜 아니기 때 회사에 들어갔고 주식을 한 사람들이 망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좀 투자가 늦은 편이었거든요.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은 지금 모든 걸 돌릴 수 있다면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. 근데 이제 2030세대, MG세대 이 세대분들이 과거 역사를 보면 참 답답하게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뭐냐 하면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? 제가 거기 보고. 다 봤습니다. 다 봤습니까?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. 아니, 은행 금리가 15%로 낮아졌대요. 그럼 어떤 미친놈이 거기다 예금을 해. 이런 식으로 대화가 녹아잖아요. 그 이유가 그 전에 금리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은행 예금 금리는 한 25%도 있었고요. 재형저축, 지금은 재형저축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38%까지 갔었습니다. 그리고 면세였어요. 세금이 없었어요. 예금 금리 38%요? 대박이다, 진짜. 이게 얼마나 대박이냐면 워렌 버핏의 평생 수익률이 21%예요. 그러니까 정기예금만 들어도 이거는 워렌 버핏을 이길 수 있는데 별거 아니네. 이런 생각이 드죠, 그렇죠? 38%면 2년 넣으면 2배 되네요. 네. 그러니까 재형저축은 진짜 엄청났고요. 근로자들만 들 수 있었는데 근로자 재형저축은 정말 황금화는 거위였습니다. 그러니까요. 세금도 없어요. 그런데 이런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과거와 같이, 과거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되고 집으로 돈 벌어도 되고, 심지어 은행만 예금해도 집값 상승. 그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때 금리를 생각하면 그런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에 88년 같은 경우는 집값이 20%가 넘게 올랐었는데, 서울만 기준으로 아파트 가구를 하면 거기다 훨씬 많이 올랐고요. 30, 40% 올랐을 거고. 그랬었는데 지금 청년들이 볼 때 진짜 힘들어하는 건 압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코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코인이라는 게 500% 올랐다가 5분의 1 토막이 나는 게 코인이고, 암호화폐 투자를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. 미국의 저명한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. 사람마다 다 들으더라고요.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, 이더리움 좋아하는 사람, 이더리움을 대체하려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.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서는 약간 좀 긍정이에요. 다만 그럼 비중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냐. 이 시세를 안 봐도 될 정도의 돈 정도. 그래서 계속 감각을 갖고 있어야 이제 변해가는 메타버스와 NFT가 결합하면서 다시 또 이게 코인들을 얹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. 이 시대의 변화를 알려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담그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돈이 걸려요, 공부라니까. 그런데 공부만 해야 되지? 저는 이제 2030세대한테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분들이 이제 자산의 비중의 상당 부분을 넣고 있다 보니까 공부만 하면 좀 좋겠는데 24시간 이게 시장이 놀잖아요. 24시간 시험판을 보거든요.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2030세대가 물론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어떤 분들이 막 수십억을 벌었다. 그 얘기는 그 길이 많이 닫혀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뒤늦게 재산을 많이 넣는데 그 수십억을 번 사람을 따라갈 수 있냐? 그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정보의 확산 속도는 S자, 누운 S자 곡조인 시그모이드 곡선을 따르는데 처음에 전체 어떤 시민들,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10%가 참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랑 나머지 90%가 참여하는 기간이 똑같습니다. 이렇게 곡선이 돼요.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 벌었는 애가 항상 욕이거든요. 그 코인으로. 그러다 보니 남은 게 작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개발, 2030세대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말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데 남들 따라간 길을 가려고 이런 식으로는 부자가 안 되거든요.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정말 부자가 되는데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로 쓰는 거 이상을 가서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 기회를 놓침으로써 잃게 되는 자산이 즉 인적 자산으로, 인적 자본으로 잃게 되는 그 자산이 더 크다고 봅니다. 인생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좀 전에 우리 코인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종잣돈이 부족한데 코인 이제 한번 올라가면 막 500%, 1000%씩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을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. 저는 2030 세대일수록 자원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가장 큰 자원은 시간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절대로 아껴야 될 자원은 또 시간이에요. 왜냐하면 그 시간을 갖고 자기 개발이나 이렇게 막 진짜 멋지게 또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기도 해야 되잖아요. 아니 휴가 가서 코인 시세 보고 있고 그럼 인생이 도대체 왜 내가 돈을 버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돈을 확실하게 버는 것도 아닌데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워렌 버핏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정말 강조하는 게 결국 공리효과잖아요. 스노우볼 이펙트잖아요. 저는 사실 이제 은퇴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입사한 지 꽤 되다 보니 이제 입사가 올해가 25년 차인가 그렇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이제 훨씬 짧거든요.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지만 앞으로 20년, 30년, 특히 30년 넘게 돈을 벌 수 있는 MZ세대가 있다. 그러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얼마나 크냐. 안정적이잖아요. 복리효과는. 그리고 주가가 예를 들어 주가는 40% 하락한 적도 진짜 많아요. 글로벌 국민이기 때도 S&P500 지수가 40% 넘게 하락했으니까요. 그런데 이런 하락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일매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. 정립식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5%가 올랐습니다. 지금 배당금이 한 0.5% 정도 돼요. 15.5% 정도가 항상 이렇게 수익률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. 수십 년 동안 평균입니다. 물론 이 평균이 내년에도 계속되고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건 저도 몰라요. 다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도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선진국 중에. 그리고 여기서는 혁신이 계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 괜찮을 거고요. 만약에 이제 뭐 가정을 해보죠. 15.5%의 수익률이 미래에도 가능하다.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저축을 해서 30년 동안 적금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. 수수료나 이런 것들 좀 제외하고 간단하게 해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. 30년 뒤에는. 그럼 50만 원 하면 6억이 되겠죠.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적립식으로 넣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적립식으로 넣는 분들은 주가 하락을 즐겨야 돼요. 우와 떨어졌다. 더 싸게 살 수 있네. 팔지 말고. 한 번 너 40% 떨어지면 어때. 나는 30년 동안 넣을 건데. 뭐 무슨 상관이야. 나중에 10배, 20배 될 건데. 몇 배가 되느냐. 지금의 10만 원이 15.5%의 10만 원이 나중에 30년 뒤에는 66배가 되거든요.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66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복리효과라는 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. 저는 청년이 갖고 있는 MZ세대가 갖고 있는 자원인 시간을 활용하는 것.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. 2022년 새해가 됐고 대부분 작년보다 더 벌고 싶으시겠죠. 똑똑하게 재택하고 싶으실 거고 우리 젊은 세대 직장인 분들한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한 말씀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. 첫 번째는 이제 부자가 되신 많은 분들이 대체로 보면 남들 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요. 그 이유는 정보가 이렇게 확산하는 속도가 이렇다 그랬잖아요. 남들이 이거 좋대.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증권사 추천을 듣고 사면 이게 잘 안 되더라. 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. 현재 주가나 또는 현재 부동산 가격은 그 정보를 다 이미 다 집어넣은 거예요. 오늘의 가격은 이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.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남들한테 이렇게 솔깃했어요. 야, 뭘로 돈 벌었대?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공부만 시작하시고 다음 걸 찾아내는 그래서 선구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특히 MZ세대는 정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 두 번째는 앞으로 전 미래시대의 전쟁을 시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. 하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처음 만들었다는 걸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책에 본인이 만드신 걸 쓰는 게 워낙 많아서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시간 전쟁, 제가 처음 만든 용어고요. 이 시간 전쟁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.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뭘 놓고 싸우나 넷플릭스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타로 바꾼 메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게임 회사들 뭘 놓고 싸우냐면 나의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썹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시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.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아침에 뭐 IMF때가 아니라 IMF때는 뭐 하루에 20시간 남긴 금방 정말 많아요. 진짜. 근데 IMF가 끝난 다음에도 퇴근을 안 시켜줘서 하루에 14시간 금방 진짜 많았습니다. 근데 점점 시간이 줄더라고요. 너무 신나더라고요. 제가 잠깐 부서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부서장 할 때의 목표는 그겁니다. 주 52시간 절대로 어기지 마라. 어긴 사람은 인사고가 감점이다. 이게 제 정말 가장 큰 모터였거든요. 52시간이 아니라 일단 40시간에 맞춰봐라. 사실 기자가 그러기 힘들잖아요. 되더라고요. 점점점. 이게 우리 시절에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였어요. 과연 생산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생산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사실 MZ세대가 또 뛰어난 생산성을 갖고 회사에 들어오니까 되더라고요. 52시간 할 때 저희도 되게 두려웠어요.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뭐가 늘어났을까요?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면? 여가시간이 늘리네요. 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새로 생긴 겁니다. 저는 시간이 사실 석유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자원이 지금 열린 거예요.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가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저 같은 이제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셨잖아요.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24시간 여가시간이 생긴 거잖아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간이란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시간을 먼저 선점하려고 미친듯이 싸우는 세상이 온 겁니다. 그게 넷플릭스고 그게 게임 회사들이고 유튜브고 네. 유튜브고 메타버스고 이런 것들이에요. 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유튜브고 우리 다 시간 전쟁하고 있잖아요. 우리도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우리가 전부 다 더 많이 이 자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늘리려고 해요. 그럼 MZ세대 투자법은 뭐냐?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것 그리고 나의 피어그룹 나의 동료들 나의 연령대와 같은 친구들이 나한테 자꾸 권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. 왜냐하면 내 시간을 뺏어가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기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.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건 뭐냐 하면 고객이 고객을 끌어오는 거예요. 입소문 네. 입소문 바로 바이럴 마케팅으로 끌어오는 거 야 너 메타 해봤어? 너 페이스북 해봤어?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 너 봤냐? 이런 식인 거죠.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 너 봤어? 야 거기 돈 버는 법이 있어?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권하면 그 게임에 빠져서 또는 그 뭐 예를 들어서 SNS에 빠져서 그거에서 놀아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주식을 사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비싼 애들은 이미 미래 가격까지 다 반영한 거예요. 걔네들은 그 애들 말고 이제 막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시각을 넓게 봐서 MZ세대는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앞으로 30년 투자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적금식으로 지수 투자를 하시고 나스닥 이나 이런 데 30년 계획을 놓고 투자를 하시되 이것만으로는 알파를 못 얻잖아요. 우린 모두 다 알파 투자사로 되고 싶죠. 알파를 원하잖아요. 알파는 어디서 얻을 것이냐? 그건 바로 내 시간을 빼앗는 것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. 내 시간을 빼앗는 것 뒤에서 청바지 장사를 하나야 돼. 청바지 장사요? 네. 무슨 말이냐? 금광을 캐러 사람들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19세기에 서부를 개척할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? 금광을 캐던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곡괭이 만들고 청바지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. 왜냐하면 금은 누가 발견할지 모르잖아요. 예를 들어서 금을 막 캐고 있어요. 이놈 저놈 막 캐고 있는데 내 시간을 뺏어갈 놈이 저놈인지 이놈인지 모르겠다. 라고 할 때는 그 금광을 캐논 사람한테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확실하게 돈을 벌거든요. 제가 이제 관심을...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좋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. 그냥 어디까지나. 메타버스가 엄청나다는데 그래서 심지어 페이스북은 메타로 바꿨어? 그럼 메타 엔진은 뭐지? 이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맨지 세대 다 컴퓨터 잘하시잖아요. 저도 컴퓨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분해했다 조립했다 하는 게 취미였는데 요즘 컴맹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 주워듣는 게 있어서 어머 그러면 엔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유니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언리어드라든가 그게 꼭 정답이라는 거 아닙니다. 앞으로 1년 뒤 2년 뒤 한번 보세요. 메타 엔진은 뭘 쓰고 있지? 그 뒤에는 도대체 이 산업을 지탱하고 얘 빼면 이 산업이 안 돼 라는 것들이 하나 생길 거예요. 그것들이 발견되겠죠. 그게 유니티일지 언리어리일지는 몰라요. 왜냐하면 시장 초기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구글이 탁 치고 나갈 때 아는 거지 지금 메타는 아직 초기란 말이죠. 그런데 여기다 청바지 차는 애들이 점점 생겨요. 그게 바로 저는 MZ세대과 알파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MZ세대는 저 같은 기성세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옛날에 저도 게임 좋아했고 게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심지어 제가 만든 걸 팔아먹게 됐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컴맹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제가 메타 게임을 하면 아 이거 뭐 아파 이러면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런데 MZ세대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친구들이 권하는 걸 찾아내고 그 뒤에 청바지 파는 그런 친구들까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MZ세대는 그걸 통해서 남들 가는 걸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친구들을 찾아내 힘은 저보단 MZ세대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. MZ세대는 0-2 MZ세대 전